입이 벌어질 정도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신만 하나 드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문 열고 들어서면 거실하고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제가 설명 없이 이렇게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집은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치를 시공을 했는지 궁금해 질 정도로 창이 엄청 커요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만 해도 값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욕실, 내 욕실입니다 욕실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바닥 타일도 동일한 타일을 사용해서 욕실이 엄청나게 고급적이게 느껴지고요 그러면 루프탑입니다 이 집은 여기까지 설치해 두면 정말 반칙 아닙니까 반칙 이거는 반칙입니다 인조 잔디를 깔아 두시고 살기도 아까운 만큼 잡지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집인 것 같습니다 잘 보고 왔고요 Sergio 스팸